옆돌리기 8-1입니다. 옆돌리기 8번 패턴은 기본적으로 축소된 단구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략하는 배치입니다. 그림처럼 단쿠션 가까이에 매공과 일족구가 있어서 4분의 1로 축소된 단구대를 연상하면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구체화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8-2번 배치 8-3번 배치 모두 축소된 테이블 안에서 옆돌리기로 득점하는 배치인데 번호별로 조금씩 개성이 있는 배치입니다. 쓰리쿠션을 조금 쳐본 분이라면 이러한 배치에서 실수를 많이 하셨겠죠? 저 또한 많이 놓쳤었고 지금도 자주 실수하는 배치인데요. 단구박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꾸준히 연습한다면 득점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8-1번 배치입니다. 매우 직관적이지만 막상 쳐보면 실수가 많은 배치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그림의 빨간 직사각형은 단구대를 4분의 1 크기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번 배치를 보면 이것은 옆돌리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앞돌리기를 길게 치는 형태라고 생각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제 앞돌리기를 길게 친다는 생각으로 두께와 회전을 설정하고 치면 되는데요. 이러한 앞돌리기를 길게 치는 배치에서 회전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빠른 속도로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전은 무회전에 가깝고 스트로크는 느린 등속 스트로크로 부드럽게 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축소된 테이블에서 옆돌리기가 아닌 앞돌리기를 치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회전과 스트로크가 가장 유리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패턴 8번의 다른 배치들도 재미있는 배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동영상도 보시고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